상상 응원 상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아 야 오늘 벌써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부짓 한 번 더 갈게 자 오늘 장봉이가 아 이거 난 이 녀석 뽑을라고 이 녀석이 아니지 양이지 1영양을 좀 뽑겠습니다 자 1영 비밀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해돋기가 와 잠시만 나 해돋기 왜 이래 많냐 232개면 보자 1영 뽑고도 낫겠는데 이거 시간 상점 들어가가지고 요상에 1영 비밀코드 그렇지 와 이거 최대 90% 할인 나이스 와우 봐봐봐 아 2% 확인 와 이거는 좀 이거 사면 진짜 허구 아니냐 한 바퀴 더 그렇지 60% 정도 나와줘야지 10개 아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1영 비밀코드 나오잖아 아이고 아이고 1영 비밀코드 어디가 그렇지 90% 확인 나이스 이거 바로 사야지 야 건전지 5개면 개꿀이야 이거 5개 다 쓰겠습니다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2영 비밀코드 2영 비밀코드 아 이거 잠시되기 잠시되기 안사고 아 이거 24개면 충분하지 싶거든 이거 바로 나온다 이거 맥시멈으로 바로 나온다 3,2,1 바로 안 받아본다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1영 비밀코드 이거 건망지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벌써 느껴지네 일단은 가만있어봐 150개 1,500개 이건 너무 오바다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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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돌리자 계속 돌려 아 돌려 왜 안 나올까 그렇게 잘 나오던게 왜 안 나올까 아 아 아 다시 와봐 아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니 다시 와봐 이거 아니다 이거 이벤트창에 22개 있다고 어디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주는데 이거 아이템 랭킹전 1회 뭐야 다 봇이야? 스피드 랭킹전 1회 구간이 좀 빠르네 근데 드디어 바꿔 22개 바로 사용 아까 재물 날렸으니까 이제는 나와야돼 바로 2개 빼고 하자 혹시 모르니까 3,2,1 아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잠시만 나를 약간 악의 구름텅이로 지금 몰고 가는데 오 오 고기 생긴다 나 열받았어 약간 150개는 미띨이고 30 가만히 있어봐 뭐하고자 그렇지 20% 할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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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이거 사기 진짜 개 아까운데 이거 2% 사기 세이버 사면 65개 준다고? 어 왜 말해 아니 왜 이제 말해주는데 어허 나 진짜 세이버 기다리 봐봐라 2% 따위 안산다 가만히 사봐 20% 2% 2%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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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문을 들어봤는데 2%때 비밀코드를 사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퍼센트 헤지가 높을수록 헛방률 확률이 높아 삽질한다고 이거 간다 미코 간다 바로 사용 30개 바로 오픈 바로 오픈 나온다 3,2,1 바로 나온다 안타 갈때까지 가보자 오늘 오늘 갈때까지 가보자 니가 이기라 내 끈전지 달기라 한번 해보자고 응 돌려 50% 확인 나이스 나 모르시게 많아 세이버 사가지고 30% 확인 다시 확인 70% 나왔네 이번에 진짜 나온다 30개 3,2 실패 동무 아 이제 누르기도 떨린다 ㅠㅠ ㅠ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웃을만한 상황이냐? 지금? 지금 이게 웃을만한 상황이야? ㅋㅋ 그렇지! 이제 이금씨가 나와줬으니까 바로 써야겠지 또 어우 기가 막히네 자막 봐봐 코스튬 들어가가지고 아이 그렇지 바로 검 차주하지 그리고 낙엽 오라 나이스 낙엽 오라해 아이고 우리 브라더 형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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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만원이면 보자 더 지를 거 없나? 아니 더 지를 거 없어? 어 미쳤어 그만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흑우 캐릭터 완성시키러 가자 아 이거 올려주는 거 어머 교포에 사는 그 한국 이쁜 누님 닮았지 않았어? 밴드는 어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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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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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개꿀 능력치를 좀 보면은 기본 파워 1.5에 자동 게이지 속도 5% 팬더 패치보다 조금 안 좋거든 조금 요거에 자 카트를 세이버 오 간지나긴 간지난다 세이버 그냥 세이버두 근데 저스티스로 뽕 뽑아야지 여름꽃 선글라스 뽑아달라고? 아 그래 가자 여름꽃 선글라스 그렇지 아 시청자들이 먹여주는 방송인데 뭐 가야지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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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꽃 선글라스 바로 나왔네 2% 영구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사야되냐? 영구 나오기 힘들지 아 이거 가야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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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 회색 흰색 페인트가 뭐야? 월희 흰색 페인트인데 이거? 1형은 없네 어 안돼 아 너 이거 뽑으라 하지마 죽는다 진짜 아 1형은 비밀 코드라고? 가만있어 하나만 뽑아볼게 하나만 아 뭐야 여름꽃 선글라스 또 나왔네 아 배아파 20% 이거 하나 사보자 자 보드 보기 일령 아 일령 노랑 포인트 부유함과 권력의 부유함과 권력의 상징이라 아무날 쓸 수 없는 노란색이래 이거 진짜 개탐난다 리얼 시청자분들이 원하면 나 살게 오늘 슈퍼채 말 받았어 오늘 슈퍼채 말 받았어 자 그러면 가야돼 제발 한방에 나온다 아 이것도 안나올 스멜인데 아 가보자 가보자 그래 우리 갖다 올라가보자 야 가보자 이거 뒷받고 없다 아냐 가봅 내 참고가오 60% 개꿀 다스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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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일단은 사자 일단은 사자 지금 모래시계가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모래시계의 빵들까지 다스벌리 와 이거 2% 주작질인데 이거 아구 와우 와 여름꽃 선글라스 40% 나왔어 60% 나이스 어 황금 스키드 와우 황금 스키드 너무 멋있는데 와 처음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문을 찍고 있다 내 의지가 아니야 이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아 아아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후회 안 해 아이고 후회 안 한다 아이고 후회 안 한다 1명 비벼고 하나 하나 맞죠 그렇지 하나 만 대줘 하나 만 하나 만 하나 만 자잇 그렇지 이 정도면 나와야 돼 아니 이 정도는 진짜 나와야 돼 이 정도는 이거 페인트 나와야 돼 가만있어 봐봐 20개씩 질러볼까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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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참 40개C 하하 최고급 보상 다 받았냐 의세 나올 거 없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하 그려 그려 괜찮아 자 지금 현존 최강 흑우려 커스튬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이 정도 조합이면 한국 최초라 봐야 돼 커스튬에 페인트 노란색 워우 어머 야 잠시마 노란 페인트에 노란 오로라에 황금 스키드까지 이거는 환상적인데? 어머 콜리 쉣 내가 핑코가 아 옐코냐 내가? 우와 잠시마 너 가 우와 이거야말로 슈퍼 슈퍼 코스튬이야 슈퍼 종합세트야 슈퍼 종합세트 다시 와봐 스티커 가려주는 거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워우 워우 다 노란색 할거면 바나나 하나 무늬자 뒤질래?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지금 옐로우 코튼에 황금 스키드에 옐로우 오로라 옐로우 이령 옐로우 황금 날개 옐로우 선글라스 가자 바로 달려봐야지 안 달릴 수가 없지 야 이 정도 코스튬이면 1등 안 해도 돼 드라이빙 간다 생각하면 돼 뭐 오픈카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아서 달리나? 간지러 달리는 거지? 감성으로 달리는 거잖아 감성으로 형은 감성으로 달린다 감성으로 감성으로 달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기본 사이즈가 있잖아 한번 실수 안 됨 여기서 많이 부딪치잖아 부딪혀 야 부딪혀 그렇지 나이스 부딪혔나 어 나도 부딪혔고 떨어져라 한 명만 떨어져라 아 안 떨어지네 아 안 먹히네 아 까 어? 아 스키드 안 깨 아 편집 어 이거 스키드 아 민망 세머데 캥 어 황금 스키드 얼찌파기 이제 꼈지 어 브라질 석회정도 나와줘야지 환상적이잖아 브라질리안 그 브라질리안 그 킥 있잖아 약간 주행을 레이마르급으로 하랜 말이야 레이마르급으로 자 보여줄게 이거 터치 부스터 갈기면서 이거 일로 쇼업 들어가야 된다 아 그렇지 순보 부스터에 꺾어주고 나이스 황금 스키드 기가 맥히다 아 불타는 것 같아 와우 황금 스키드 불타는 것 같아 꺄어어어 그렇지 부스터 이메 쉽지가 않아 이거 이거 초보자들한테는 이거 쉽지 않아 이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압승이란 말이야 이 고관에서 괜히 레전드 딴 게 아냐 형이 저번 시즌 물 레전드라도 그래도 아 뒤에 잘 쫼쳐오네 무슨 일이야 잘 쫼쳐온데 저 잘한다 쟤 자체에 잘한다 긴장해라 내 뒤에 잘한다 잘한다 어우 내 큰일나다 야야 큰일나다 황금다워 와우 저번 시즌 너 레전드야? 실수함해라 부탁할게 어 저 잠깐만씨 실수함하면 안될까? 어 실수했구나 실수했어 실수했어 한 코스 어 저 잠깐만씨 안돼 아니 줄겜용 아이디면서 뭐 저래 잘달리냐? 똥초초하고 실수함 실수함해라 뭐야 왜이래 잘해 야 부딪쳐야지 야 부딪쳐야지 야 부딪쳐줘야지 한 번 부딪쳐봐 그렇지 너 유튜브 알구나 너 형 방송 보고 있구나 그래 고맙다 그렇지 그렇지 신기록까지 2분 5초 너도 유튜브 각을 알아 너 무조건 출연한다 환상적이었어 빌리지 말리나서 확인 이번 시즌 하첨 기대할게요 확인 초반에 제가 터치 부스터를 쓰는 이유는 이게 커팅을 하다가 계속 쳐박더라고 어 난 안정지향주의 알지 어 안해도 쳐박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는거긴 한데 조심해 여기 부스터 못쓰겠어 어 이렇게 들어와야돼 고수들처럼 부스터 쓰다가 잘된다 PT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써주면서 부스터 한 채워주고 하나 더 어 잘했다 깔끔 스무디 캥 여기서 아주 살짝 틀어주면서 치워주고 아 날렸네 그렇지 아주 부드럽고 여기 원 끌기 이게 투드립은 이게 빨드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미리 꺾어주고 확실히 VES 오옹아옹아오옹 어디 박힌거야 아니 박힐 때가 어디 있었어 방금 오옹 박힐 때가 있었냐 나이스 투드립 박힐을 박힐 때가 없는것같은데 아 이거 야 오옹 나이스 로프 반동 순부순부 요기서 잘 채워줘야돼 살짝 틀어주면서 끊어주고 어 못끊었다 아 못끊었다 까비 아 큰일났다 이거 못따라간다 이거 실수했으면 못따라간다 이거 어 돌라주고 야 부딪혀라 몰딩 부딪혀라 이거 대형사고 아 대형사고 안되냐 멋진 승부였어 아니 진짜 멋진 승부였어 이거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봐야되지 아 앞에 잘 달리는데 뒤에서 저주 퍼붓고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어긋나면 안되잖아 야 부딪혀라 부딪혀라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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